이번 시간에는 감시 조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시 조건 설정 영상은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감시 조건 중에서도 잔고 편입 자동 감시 주문의 손실 제한 감시 조건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잔고 편입 자동 감시 주문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동 감시 주문 화면에서 상단 잔고 편입 자동 감시 주문 탭을 선택하고 잔고 편입 조건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잔고 편입 자동 주문 설정 화면이 연결됩니다. 여기서 설정할 잔고 편입 자동 매도 기능은 현재 잔고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규 종목이 매수되어 잔고에 편입되면 보유 종목 자동 매도로 자동 적용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신규 종목이 매수된 이후에는 보유 종목 자동 매도에서 감시 조건을 확인해 주셔야 하고 해당 종목의 감시 조건 수정 및 삭제는 보유 종목 자동 매도에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매수가 체결되고 난 이후에는 잔고 편입 자동 매도 화면에서 감시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더라도 해당 종목의 보유 종목 자동 매도 감시 내용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상단 유의사항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잔고 편입 자동 주문 설정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내용을 숙지한 후 이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적용 대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모든 종목, 시세 범위, 종목 구분, 계좌번호별 구분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 감시 기준가는 매입 단가로 고정되어 있는데 매입 단가는 신규 매수를 통하여 계좌 잔고에 최초 편입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 종목에 대하여 추가로 매수 체결이 되더라도 매입 단가는 자동으로 재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매입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감시를 진행하시려면 손실 제한 기능을 클릭합니다. 손실 제한 감시 조건에 매입 단가를 기준으로 틱, 원, 퍼센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틱은 이미 입력했던 감시 기준과 대비 입력한 틱만큼 하락한 가격을 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현재가가 입력한 가격에 도달하면 감시 주문이 전송되는 것을 의미하며 퍼센트는 감시 기준과 대비해서 입력한 퍼센트만큼 하락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틱, 원, 퍼센트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원하는 값을 입력해 주세요. 지금까지 잔고 편의 자동 감시 주문 손실 제한 감시 조건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감시 조건 설정을 하고 난 뒤에는 하단에서 주문 설정 및 감시 시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